다섯째, 유신지단원은 성도들을 성경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성경의 사실성과 역사성이 부정되면 성경의 권위가 무너집니다. 다양한 해석이 허용되면 교회의 교리가 무너집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 성경을 해석하며 그것이 진리인 양 살아가도 성도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따르기보다 과학지식을 더 따를 것입니다. 그럴수록 점점 더 과학지식에 포함되어 있는 세속적인 세계관의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세속적인 세계관의 지배를 받는 성도들은 결국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유신지단원자들은 오늘날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교회가 과학지식을 거부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진안원을 비롯한 과학지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교회가 진안원을 비롯한 과학지식을 수용하면 교회를 떠나는 다음 세대들이 줄어들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유신지단원자들의 체계는 유신지단원 덕분에 성경과 과학의 충돌로 인한 갈등이 해소되어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미담이 종종 소개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교회가 진안원을 수용하게 되면 성경과 과학의 충돌을 피하고 성경과 과학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교회 안에 머물게 할 수 있는 순간적인 효과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유신지단원은 트로이의 목마처럼 교회 안에 슬쩍 들어와서 교회의 핵심 교리를 해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 열매가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존 캐스틴은 잃어버린 전형들, 과학의 거울에 비친 인간의 형상들에서 과학 지식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특정 과학 지식에 기반한 신학은 반드시 내일이면 고아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진안원이라는 과학 지식에 기반한 유신지단원을 수용하면 그가 주장하는 것처럼 진리를 잃어버리는 고아,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저는 과학주의에 빠져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과학이 영혼의 존재를 인정할까요? 과학이 기도의 능력을 인정할까요? 과학이 예수님의 동정료로부터의 탄생과 부활을 인정할까요? 과학이 천국의 존재를 인정할까요? 과학이 과학적 탐구를 위해 전지하는 세상에는 영혼, 기도, 천국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도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 세상에는 하나님도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 판단과 과학적 판단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신지단원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성도들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보다 반성경적 과학 지식을 따르게 하는 디딤돌의 역할을 합니다. 그들이 과학적 방법을 판단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많은 내용들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을 구성하고 있는 66권의 책이 모두 중요하지만 창세기는 특히 중요한 책입니다. 창세기의 우주의 시작, 지구의 시작, 인류의 시작, 사회의 시작, 가정의 시작, 그리고 죄의 시작, 구속사의 시작 등 많은 시작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작의 책이 역사가 아니라면 기독교는 무엇일까요? 유신지단원은 성경의 사실성과 역사성을 부정합니다.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립니다. 기독교 교리를 무너뜨리고 진화론적 세계관을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결국 성도들을 성경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이런 이론을 수용하시겠습니까? 이런 이론에 다음 세대를 맡기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트로이 목마를 교회 밖으로 몰아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실 뜻이 무엇인지 분별나도록 하라. 사도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틀렸다고 하는 세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세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아니라고 하는 세대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을 따르고 실천하는 것이 아닐까요?